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맨날 무슨 일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억지로 써놓으니까 엉터리고 그리고 쓸 게 없어서 맨날 똑같은 얘기를 쓰니까 엉터리입니다 선생님의 꾸중을 면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써서 누구에게 내보이기 부끄러운 일기 그게 초등학교 시절의 일기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숙제로 일기를 쓰라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감수성 예민하던 사춘기가 돼서 그런지 누가 쓰라고 하지 않아도 일기를 썼는데 그때 그 일기도 남에게 내보이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일기는 엉터리라 내보일 수가 없고 중고등학생 시절의 일기는 여과되지 않은 감정을 너무 적나라하게 써내려가서 남에게 그 마음을 들킬까봐 내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 쓴 것이든지 남에게 내보이기 부끄러운 것이고 또 사람들은 일기를 보자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서전은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써내려갔다는 점에서는 일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일기는 꼭꼭 숨기고 내보이려 하지 않는 반면에 자서전은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자서전들이 도착합니다 특별히 선거철이 다가오면 자서전들이 많이 옵니다 마치 제가 얼마나 훌륭하게 살아왔는지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러는 것처럼 자서전들이 도착합니다 여러분 다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쓴 건데 왜 일기는 감추려 하고 자서전은 내놓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두 이야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느 것이 진실에 가깝고 어느 것이 과장된 것일까? 질문을 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나마 진실에 가까운 것은 일기일 것이고 자서전은 부끄러운 이야기는 빼고 작은 선행도 크게 확대해서 과장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자서전은 진실에서 거리가 좀 먼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기와 자서전의 그런 차이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자서전을 선물로 받은 이후에 며칠 후 만나면 우리들은 정말 낯간지러운 이야기를 참 잘합니다 자서전을 보내준 그분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기를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사셨어요? 이럽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뭘요? 부끄럽죠?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내가 제법이지 이럽니다 그런데 자서전 읽고 감동받았다는 그 사람은 옆에 있는 어느 다른 사람에게 사실은 마음속으로 존경하지도 않으면서도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도 자서전 한 건 쓰시지 그래요 이럽니다 그러면 그분은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자서전을 쓰겠어요 하면서 한번 써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서전 쓰라고 권한 그 사람은 진짜 써서 보낼까 봐 걱정합니다 얼마나 낯간지러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낯간지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이런 낯간지러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까지 연장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이런 간지러운 이야기 속에 하나님까지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로마 세계로 전해졌을 때 로마 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기존에 있던 사상이나 혹은 우상 종교에 깊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음식물을 먹는데도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에 시중에 유통되던 고기들은 대부분이 우상의 신전에 재물로 받쳐졌다가 다시 흘러나온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하기를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받쳐졌다가 흘러나온 건데 내가 이걸 먹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한 분 하나님만 믿는데 방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앞으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겠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금은 동철과 나무와 돌로 깎아 만든 물건에 불과한 건데 음식물을 그 앞에 가져다 놨다가 가져온다고 해서 뭐 음식물이 달라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인 줄로 알고 감사하게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잘 먹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옳은 것일까요 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이런 일도 인해서 갈등이 있었고 서로를 비판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부정한 재물이었던 걸 먹는 당신들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철저하지 못하다 비난을 하고 반대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그 우상이 뭐 그게 대수냐고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깎아 만든 물건에 불과하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 줄 알고 먹으면 그만이지 아직도 그걸 깨림칙하게 여긴다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은 음식물 문제에서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365일 중에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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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그 날을 정해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365일이 다 하나님 주신 날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로 인한 갈등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게 옳은 것일까요 고기를 먹는 게 옳은가 안 먹는 게 옳은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는 식의 답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전혀 방향과 차원이 다른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너희들끼리 옳으니 그르니 하지 말거라 모든 것은 너희들이 내 앞에 설 때 내 앞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하는 식의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낯간지러운 이야기를 하나님께까지 연장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랑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떤 일이 거기서 벌어지는 것일까요? 11절 함께 읽지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모든 사람 각자 각자가 자기 혀로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자백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 각자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해봐 너 어떻게 살았는지 네 입으로 자백해봐라고 하실 때 얼마나 떨리는 순간이겠어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 하나님 몇 해 전에 누가 제 전기를 쓴 게 있는데 그걸로 대신할까요? 그러면 통합니까? 제가 최근에 직접 쓴 자서전 한 번 드릴까요? 그거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러면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제가 양심껏 쓰느라고 쓴 일기 있는데 한 번도 누구한테도 안 보여주고 그거 드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으로 자백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서 알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털끝만큼의 오류 오차 없이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이미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고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 입으로 자백해봐라 하실 따름이기 때문에 전기도 자서전도 일기도 아무것도 그 앞에서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의 진실한 자백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전부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백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오 동사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줍니다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자백하다라는 뜻 외에 조금은 방향이 다른 것 같은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찬양하고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이 자백하는 거랑 찬송하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한 단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예를 하나 들면 로마서 15장 9절 말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궁유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했는데 여기 찬송하리로다 이게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백하는 거랑 찬송하는 거가 어떻게 연관될까요? 이겁니다 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길 원하느냐 너 하나님을 찬송하여 높이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분 앞에 진실하게 자백해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조 앞에 서가지고 버티면서 하나님 아무래도 하늘나라의 기록에 오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쓴 자서전이 더 정확한 것 같은데요 저 그 하나님 나라 기록 그거 인정 못해요 그러면서 진솔한 자백을 거부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나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요 못 어길 따름인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쓴 자서전 이거 요만한 선행은 이만하게 과장했고 부끄러운 이야기는 다 뺀 거짓된 왜곡일 뿐입니다 전기 그건 누가 저를 띄워주려고 없는 얘기 많이 보태서 쓴 겁니다 뭐 일기 조금 진실하게 쓴다고 했지만 여과되지 않은 감정을 다 쏟아부은 분노 부끄러운 감정의 나열일 뿐입니다 저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 보였지만 사람들 없는 데서는 부끄러운 사람이었고 마귀의 손에서 놀아놨고 형편없습니다 심지어 드린 기도조차도 제 마음에 없는 기도가 많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100% 정확히 맞습니다 하나님 저 할 말이 아무 말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열로 저를 씻어주십시오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앞에 눈물 쏟으며 엎드려서 모든 걸 우리의 입으로 자백하게 될 때 그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여 높여드리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마음속에 전제로 깐다면 오늘 우리가 몇 가지 결심을 마음에 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서 유명한 가르침을 이미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자기 자랑을 하면서 자기를 막 과대 포장해서 떠버리면서 저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거들랑 아휴 눈꼬리 시다야 이러지 마십시오 벌떡 일어나서 정직하게 말하라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저 사람이 저래도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입으로 고백할 때가 있을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가 우리 자신을 비판할 때 없는 사실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좀 지나치게 비판할 때 여러분 분노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가 우리를 비판할 때 그의 비판과는 달리 내 속에 양심적인 일이 있었고 선한 일이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어 그렇게 끝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비판을 들으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제 속에 저분의 비판이 합당한 내용이 있다면 저 철저히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우리 영혼이 그들의 비판을 통과하는 동안에 더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로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죽고 싶은 심정으로 끌려왔겠죠 그런데 거기 손에 돌 들고 그 여자에게 던지려고 온 분노한 군중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그들 손에 들린 돌이 뭐냐 돌은 그들이 가지고 온 자서전과 같아요 나 저 여자랑 달라 나는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어 그러면서 자기 손에 각자 자기 자서전 한 곳씩 들고 와서 자랑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마디 하시니까 다 돌 내려놓고 갔잖아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들의 심령을 찌르는 순간 자기들 손에 들린 그 자랑스러운 자서전이 휴지 조각보다 못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다 버려놓고 떠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여자 혼자 남았어요 그 발발 떠는 그 여인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우리 각자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그 상황에서 주님께 무슨 말 할 수 있나요? 전기, 자서전, 일기 이런 거 동원할 수 있습니까? 그저 눈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자기 혀로 자백하리라 하는 것처럼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어떤 말도 변명도 불가능한 막다른 골목에 엎드려 있을 때 바로 그 상황에서 용서가 이랬어요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세상에 이거보다 더 복된 말씀이 어디 있어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들을 향해 정죄할 자격이 있으신 그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얼마든지 용서해 줄 테니 또 가늠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용서의 은총 우리 모두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에 결심할 일은요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께 진실하기 위한 삶을 날마다 날마다 살아나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여령 선생님께서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집을 여러 해전에 내셨는데요 그 시집을 제가 쭉 읽는 가운데 제 2장의 제목이 제 눈을 한참이나 사로잡았습니다 제 2장의 제목이 이겁니다 혼자 읽는 자서전 나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 제목을 보면서 아 이분이 자서전을 써서 남에게 자기를 과대포장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 속에 담긴 허위와 거짓을 간파하셨구나 그리고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남에게 자기를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걸 이분이 깨닫게 되셨구나 하는 것을 그 속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남에게 읽히기 위한 자서전이 아니라 혼자 나 혼자 읽는 자서전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서전을 쓰는 심정으로 살아왔던 지난 과거를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한 줄 한 줄 정직하게 써내려가는 사람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남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들이 들어차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거기다 맞추어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보조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느 시점에 갔을 때 일기와 자서전이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이 하나로 똑같은 내용으로 일치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나 내게나 밖으로나 안으로나 어디도 거짓이 없이 진실 하나로 일치하게 될 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게 되질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내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이 받았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씀에 당부가 우리에게 사무칠 때 더 이상 우리는 거짓과 허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얼마나 어수선한 세상입니까 이 경랑에 휩쓸려 떠내려가듯 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 있는 심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그렇게 한 줄 한 줄 이어져 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대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으로 살 생명의 능력으로 Gemma 아멘